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며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우리가 휴일 동안에 미증시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개파락으로 좀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이 몇 개 안 보입니다 20만 주 이상 30억 거래대금으로 하니까 위쪽으로 20% 이상 올라간 건 몇 개랑 10%대는 몇 개도 안 보이죠 10개도 안 되는 것 같고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1% 이상 오른 것도 겨우 한 40개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정말 모르는 거 없는 재미없는 장이죠 수익 매매자는 쉬어도 되고 초던타 매매자도 안전을 위해서 쉬어도 되지만 초던타 매매자는 이런 날에도 많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가 있으니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더 내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장에는 특히나 한정적으로 올라가고 갑자기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막 돌려보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어 괜찮다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건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일봉이나 분봉이나 전체적인 흐름과 거래량 이런 것들이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지겹겠지만 진득하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2시 11분인데요 대충 한 요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라인 때를 살짝 이렇게 넘어서주고 있어요 이제 호가창과 함께 좀 들어오면은 들어갈 것이고 시장가로 좀 크게 들어오고 호가창이 좀 만들어진다면 들어갈 거고 2시가 넘는 늦은 시간이고 일봉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위치만 지켜준다면 오버나잇도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못 사면은 뭐 다른 종목 봐야 되고 아니면 오늘 뭐 패스를 해도 되는 거죠 무리하게 사가지고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타점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를 못하고 수익을 보지 못하고 끝내도 손실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익을 항상 봐야 된다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버너봉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고 여기가 오늘이고 아 종목은 쏘카 그놈의 쏘카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그대로 쭉 밀려버린 쏘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5선은 밑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역시 이 평선 밑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역배열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크게 양복이 들어와주고 거리량을 여기 있는 거리량을 이겨내주고 있고 지금 20선 돌파 직전이죠 어제는 좀 크게 볼게요 어제는 20선 정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박수권이에요 그쵸? 이렇게 임해볼때 고점때는 돌파가 됐고 종가적으로도 최고종가고 5선 돌파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20선 정을 받고 있어요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금방 있으면 오늘 안 가더라도 며칠 동안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된다면 오늘 가지 않더라도 오늘 저가 5일선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계속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또 좋지 않으니까 천안타를 하더라도 너무 무례하게 또 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시켰으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여기 밑쪽에 걸어난 것이 밑으로 내리면서 계속 체결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걸어놓은 사람들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걸어놓은 사람들이 체결이 안 돼야 올리려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시 16분이니까 매매를 한다면 마지막 매매가 될 확률이 크죠 매매가 된다면 장 마감까지 너무 무리하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더 할 필요가 없을 시간대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지만 좀 페이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호가를 올려버리진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완전 분봉 데이트레이딩이 아니라 대충 사고 오버나이스로 5선 손절 라인 잡고 갈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리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은 드럽게 안 좋아요 지금 개파락으로 고스닥 약 4%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급락장이죠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매수 쪽이 좀 봐주셨고 1시 4, 50분부터 봤으니까 거의 3, 40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매수해 볼게요 한번 우선 18,000원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 안 가고 5선만 지켜준다면 홀딩 할 거예요 전 고점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18,050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만 보면은 여기 고점 조정 고점 조정 고점 두 번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점 올려가는 트라잉글 만들어주고 여기를 또 돌파를 하고 이 부분을 또 지지를 해줬죠 그러면서 5전 매물대를 이겨내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고점, 오늘의 신고점을 만들고 조정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할 때 전 고점 다시 돌파할 것을 기대를 하고 매매를 한 거고 이동 평균선은 우상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고는 무조건 나오겠다 하면은 바로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지만 1봉 차트가 매우 좋아가지고 오늘의 저점, 5선까지는 홀딩을 할 겁니다 내일 모레 가더라도 이렇게 전날에 크게 상승했을 때 이 평선들이 쫙게 벌어졌죠 모여있는 곳에서 거기서 분봉상의 장기 평선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는 거죠 상승이면 조정, 상승이면 조정인데 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1봉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바닥 만들고 이렇게 넘어서주고 있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는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겉도 주고 이렇게 올선까지 조정을 주고 여기서 반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꼬리대 여기 안에서 놀고 있죠 그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비교적 주가 이동이 자유롭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단타맵에서도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빨리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면 여기서 끊고 내일로 오버를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다음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르는 건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아 어제 녹화를 했었구나 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녹화 버튼 누릅니다 자 2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팔아야 되겠죠 자 절반 이상을 팔았구요 소위 뭐 그놈의 소카죠 여기가 8월 9월 9월은 내도록 내렸죠 그죠 자 지금 부분이 여기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갭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 지켜주다가 갭이 생기고 여기 이렇게 파락 다음에 그대로 슛 밀렸잖아요 여기 이 갭 부분 여기가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우측으로 연장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를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저항을 받고 그냥 밑으로 꼬그려지든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뭐 중심이나 여기 윗부분을 좀 지켜주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할지 오늘 이 거래랑 터지는 이 힘으로 이 분봉상에서만 조금 지지를 받다가 그대로 또 치고 올라가든지 셋 중에 하나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비 1차적인 큰 저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 팔고 나가도 돼요 욕심만 줄인다면 더 올라가든 말든 조금 더 욕심을 줄여 볼까요 절반 이상을 팔았지만 더 팔아 보도록 하죠 50 좀 더 팔고 시장도 좋지 않은데 수익 났을 때는 또 확실하게 좀 챙기고 욕심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것을 못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서 이것을 못 먹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식사를 해야 되니까 끊고 조금만 더 밀리면 그냥 다 팔고 나갈게요 자 이제 장이 끝나고 일찌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마크네요 표시 여기 바이셀입니다 어제 찍은 영상에서와 같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가이드가 되겠죠 여기 고점때 이 부분을 지켜낼 때까지 홀딩 라인 갯부분 갯부분 하반까지 있죠 위쪽으로는 22도 평균선 전고점 또 매물대 여기 돌파 다음에 여기 안에서 전날에 십자도지로 마감을 해줬고 오늘 조정을 받아도 다시 여기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해주니까 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크 좀 지우고 다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이드 십자도지 또 상방 하방이 되죠 그죠 내려갈 때는 계속 홀딩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닥을 다진다 라고 말하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 매물대를 또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방 하방 여기를 또 지켜내주고 여기를 또 돌파를 해주니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실전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